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환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로키 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이 있는데 이 지대의 나무들은 거센 바람으로 곧게 자라지 못하고 모두가 무릎을 꿇고 있는 형태로 서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생존하기 위해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이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열악한 환경이 강인하고 단단한 나무를 만들어주었기 때문인데요.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으면 힘들 때도 있지만 반대로 그 실현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어찌 보면 고난이 또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최혜심 아나운서는 그러한 로키 산맥을 넘어간 경험이 없죠. 나는 두 번 자동차를 가지고 그걸 넘어왔고 넘어왔고 그러면 나무가 그런 게 많아요. 내가 그걸 보면서 깊은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데서는 나무가 아람돌이 같은 게 자라고 거기에 산소가 희박하고 바람이 세게 불고 그래서 저런 시련 겪으면서도 굽히지 않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어떠한 시련과 격동 여러 가지 있을 때에 힘들지만 단단하게 자랄 수 있고 우리의 믿음도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잘나가고 그러면 내가 태만해지기가 쉽죠. 그래서 어떠한 역경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도 아마 참고 기도하고 견뎌내야 돼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영혼을 울리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가수 소양 씨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가족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극동방송에 나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약간 고향이 온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어저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양 하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분으로 알려졌는데 아니 오늘 나한테 이 책 두 권을 갖고 왔는데 말하나다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얘기죠. 이 두 권을 아버님이 쓴 거예요. 소양 씨가 쓴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의 책이에요? 지금 이제 나온 이 두 권은 요한계시록 안에 2장, 3장에 걸쳐서 나와 있는 7교회 이야기를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 소아시아의 1급 교회. 너는 사랑이 떠났다. 첫사랑을. 라우디아 교회, 마지막 교회, 에베석 교회. 그걸 쓴 거예요? 네네네. 여자가. 목사도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이 이걸 이렇게 쓰나요? 하면서 진짜 이렇게 쓰면서도 제가 이런 걸 이렇게 써도 되나요? 정말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여쭤봤었어요. 그래서 그걸 쓰면서 진짜 순간순간 이렇게 경이로운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진짜 커피숍에서 이렇게 쓰면서도 볼펜을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정말 눈물이 막 나면서. 그런데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게 참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만약에 일곱이라는 의미를 알고 싶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 있는 일곱이라는 숫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옛날 같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인터넷에 이렇게 일곱이라는 숫자를 치면 아주 쉽지? 네네. 이렇게 딱 볼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목회하는 사람들은 쉬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목회할 적에는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 맞아요. 다 찾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곱. 럭키 세븐. 네. 그렇지? 네. 그러니까 피아노 음악 했으니까 음이 일곱 개야. 네. 사람의 인체가 7년에 한 번씩 벗겨. 아. 강물이 이렇게 흘러다가 세븐 마일, 일곱 마일만 지나가면 새로워져. 신기하지? 아, 진짜요. 성경에 일급이라고 하는 게 엄청 많이 나오지? 네, 맞아요. 무지개가 몇 색이야? 일곱 가지 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수는 셋이다. 성부, 성자, 성령. 지구는 동서남북, 네시어. 이게 합치면은 완전 수요. 맞아요. 그러면 만약 이거를 원하는 청취인들이. 네. 마리나다 게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네.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거예요? 호산나 출판사라고요. 저희랑 그 전부터 계속 같이 일해오던 출판사. 그러면 찍으면 나와요, 이게? 네, 나와요. 그럼 이 방송 듣는 사람에게 내가 열 권을 사서 선착순위로 연락하면 준다고 그랬다. 와,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간증하시는 시간은 처음이시죠? 맞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음악회나 콘서트에 무대에서 항상 됐었는데. 가수는 언제부터 된 거예요? 저는 스무 살 때부터 아마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몇 년? 아니, 자기가 노래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한 게 몇 살 때부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주위에서 노래를 잘 한다고는 얘기는 했는데 사실 고3 때까지도 저는 가수를 한다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가수는 그냥 내 직업이 아니다. 그냥 취미로 음악을 좋아하고 듣고 이러는 건 좋지만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가수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한다는 생각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정말 고3 때 정말 그때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하면서 찬양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가수의 길을 그때부터 제가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서양시뿐만 아니라 클래식 하는 분들도 그렇고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공연도 줄었고 맞아요. 제일 힘든 사람들 그룹 중에 하나 같은데 맞아요. 그래도 우리 극동방송 듣는 사람이 많이 늘었어요. 아, 네. 그래, 서양시 노래 좀 많이 내보네. 워낙 감사합니다. 워낙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애창하고 신청곡이지? 네,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머라이어 캐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소양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글로벌한 가수로 자리매김을 하셨는데요. 이런 수식어를 들을 때마다 어떠세요? 아유, 그냥 창피해요. 제가 그냥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탈런트를 주시고 하신 것뿐인데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 기쁜 건 그냥 어떤 제 실력이 이렇게 두각대고 뭔가 보여지고 이것보다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 아,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유튜브라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이제 많은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간증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어떻게 살고 뭐 자궁 암에 있었는데 거기서 뭐 회복을 하고 이런 스토리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찬양하는 건 노래를 하는 건 제가 가요를 부를지라도 노래를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역사해 주셔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는 거라는 스토리를 알고 계시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를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냥 이 목소리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이 소양, 그 이름이 예명이죠? 아니요. 제 이름이에요. 김소양이에요. 김자를 빼고 소양으로. 어디 김 씨요? 광산 김 씨요. 광산? 뭐 경주에서 갈려나갔으니까. 나는 경주 김 씨요. 아 그러시구나. 오케이. 김소양. 소양 씨 아까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젊을 때 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알고 있는 간증이기도 한데 그래도 또 이제 저희 프로그램 나오셨으니까 그때 이야기 잠깐 들려주시면 저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고 응원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오래전 일이죠. 오래전 일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스토리가 긴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뭐 남편이랑 교제를 하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결혼하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진짜 서둘러서 서둘러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때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서두르실까 정말 진짜 그건 한 달을 남겨놓고 그렇게 하나님이 결혼을 그냥 이렇게 밀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그 결혼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밀고 나가시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제 자궁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암덩어리가 이제 초음파에도 검사가 안 됐었던 암덩어리가 이제 실제로 열어봤을 때 다 들춰보니까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결혼을 안 했었으면 지금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못 봤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정말 그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일단은 생명을 살리시고 또 이제 또 어머님 아버님이 시부모님들이 다 이제 목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더 집중적으로 주님 안에서 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몰고 가신 거죠. 그런데 이제 뭐 그때는 너무 어렸을 때고 그래서 고난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왔던 고난은 지난 3년 동안 제가 폐렴에 계속 걸렸었어요. 한 일고 여덟 번을 계속 폐렴 때문에 고생하고 고생하고 하는데 그냥 폐렴이면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텐데 제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노래가 이제 호흡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폐렴에 걸리니까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래를 해도 그냥 잘 됐던 사람이 이게 이제 폐렴에 걸리면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엎드리고 아 이 재능과 재주가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라도 딱 이렇게 버튼 하나를 누르셔서 너 안 돼 라고 하시면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폭청 하나 건드리면 네 맞아요. 그래서 저의 교만했던 것들을 다 깨트리시고 그래서 진짜 저를 그 앤드류 머레이 그 성교사님이 예전에 쓰셨던 책 중에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라는 그 책을 오랜만에 이제 보면서 거기 안에 나온 말 중에 그 무기력함의 무덤에서만 하나님의 생명이 피어난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래 나의 무기력함의 무덤이 여기구나 진짜 정말 무기력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꿈이 이제 미국 시장에 이렇게 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제 꿈이었었는데 데이비 포스터가 제 아이를 또 하셨던 네 그래서 그 재작년에 이제 데이비 포스터라는 되게 유명한 프로듀서 분이 계세요. 뭐 피티 뉴스턴도 키우시고 뭐 셀린 디옹도 키우시고 하셨던 분이신데 음악인들한테는 데이비 포스터가 정말 정말 주님 앞에 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서원은이라는 걸 해보고 그러면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앤드류 머레이의 책을 다시 꺼내서 보면서 내가 신령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었구나. 그 앤드류 머레이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특징들을 보니까 다 전 거예요. 내 모습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아직 완벽하게 회복된 건 아니지만 많이 좋아지면서 정말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목소리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목소리 관리도 잘 안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걸 귀하게 여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잡고 어떻게 앤드류 머레이 책을 다 보게 됐어요? 저는 이제 고전 책을 참 좋아해요. 유명한 목사예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존 스타트 목사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저는 CS 루이스의 완전 광팬이기도 하고 그런 고전 책들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영어로 읽어요? 아유 한국어로 읽죠. 한국어로 읽죠. 그렇구나. 그런데 어떻게 시아버니가 매니저가 됐어?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저희 어머님 간증이랑도 연관이 돼 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두 분이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하시다가 어머님이 대장암 말기에 걸리셨었어요. 그런데 그 대장암 말기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시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너희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 찬양 선교를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제 시누이들이 다 이제 악기를 하면서 3년 뒤에 제가 남편이랑 만나서 같이 이렇게 합하면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 목회보다는 찬양으로 선교하는 것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겠구나.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명이 그렇게 오신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일을 봐주시기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저와 아버님이 연락을 하셨더라고. 네, 네. 맞아요. 이상하다. 이제 유명세가 붙으면 그 유명한 사람보다는 매니저가 우지좌지해요. 네,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매니저다. 네, 네. 또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럼 오늘 한번 모셔보자. 지금 가수 활동 외에 이렇게 책을 냈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데 네, 이 책을 낸 특별한 그 마음을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책 중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마음이 제 안에 되게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항상 이건 무슨 뜻일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쓰셨을까? 어떤 뜻으로 이걸 쓰셨을까? 그러면서 처음에 계시록을 그냥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원어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헬라어에. 그래서 이제 헬라어랑 영어랑 영어를 이렇게 한국어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영어로 가고 영어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중국어로 가보고 중국어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아예 그래, 헬라어 원문을 한번 보자. 그래서 이제 이 네 개를 비교하다 보니까 뭔가 다가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네 단어를, 언어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말씀을 이렇게 제가 적었어요. 손으로. 손으로 적으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정리를 해보자. 내가 이해가 쉽게.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놀라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몇 년 걸리셨어요? 그게 10년. 10년 동안. 네, 10년 동안 먼저 제가 손으로 먼저 적었어요. 손으로 핸드라이팅으로. 그래서 지금 그 공책이 한 열몇 권 돼요. 그래서 그 공책을 정리해놓은 거를 다시 이제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거를 정리를 하고 그걸 약간 스토리적인 걸로 만들어서 이제 한 게 이 책이. 그런데 미국에서 하나는 내 대학 선배고 하나는 무리 교수, 무리 신학교 교수가 말세에 대해서 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엄청 많이 팔렸어. 노래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수많은 기획사에서 사실 러브콜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목사님이신 시아버님과 함께 CCM 가수로 계속 활동을 고수하는 이유가 일단 뭐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으니까 그냥 뭐 일반 기획사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주셨어요. 잠원 16장 25절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아 나는 그냥 뭐 사실 대중가요 쪽으로 나올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가면 내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대중가요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내보내시면서 이제는 너가 예루살렘 안에서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 이후로도 이제 기획사 러브콜은 계속 왔었죠. 그런데 이제 이 연예계라는 곳을 나가서 이제 보니까 음 기획사랑 한번 이제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은 사실 때로는 세상에 계신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그 여정들이 이렇게 이해가 돼서 가는 길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하라 하니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들을 저희가 너무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이제 저희 포스 밴드 중에 이제 막내 기타 치는 친구가 이제 외국 그 밴드에 가서 굉장히 잘 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또 외국에서 그렇게 기획사랑 계약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도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는 오히려 제 마음에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 먹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일단 계약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원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랑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사실 그 데뷔 포스터 그 일이 있고 나서 제 꿈이 사실 미국 기획사랑 계약을 하는 거였는데 소니 뮤직에서 사실 연락이 왔었어요. 연락이 왔었는데 정말 제가 너무나 자유롭게 아 죄송하다고 저는 지금까지 저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그분의 보이시는 그 기적 같은 길을 저는 체험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리젝트를 하고 나니까 정말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얽매어 있었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명예, 부기 이런 거를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런 명예에 이렇게 끌려다녀고 있었구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폐렴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자유쾌하시고 저를 이렇게 해방시켜주셨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자기가 연예인들을 많이 만나고 섞이고 하는데 이제 뭐 전도도 하겠지. 네, 네, 맞아요. 우리 방송국에 전도지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냥 무료로 줄 테니까 네. 한 번 자기하고 제일 친한 사람 네.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어봤으면 좋겠다.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작정하면서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아이돌 아이들 중에 이제 뭐 설리나 구하라 분이 그렇게 안타깝게 세상을 마감하면서 그때 제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렇게 이렇게 질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 연예계 안에 있는 이 영혼들을 이렇게 저는 뺏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연예계에 들여보내신 이유는 이 땅을 이 테리토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이렇게 보내신 건데 저는 이렇게 사단에게 지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가수 아이들이나 또 이제 배우분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죠. 그래서 보내면서 괜찮냐고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 그래도 뭔가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그 기운에 따라서 또 많은 영들이 역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막 화가 나고 정말 분노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뺏길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진짜 여기서 우리가 정말 투쟁하듯이 이 영들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영혼들을 뺏길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영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전부터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 영혼들이 또 돌아오게 되는 걸 제가 보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영혼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면 서양 씨가 이제 시아버님의 매니저 시아버님이 참 잘해주시나 보지? 네, 맞아요. 시아버님 칭찬들 한번 해보시고 시어머니 갈등은 고부간의 갈등 아니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님 그 다음에 남편 자랑 좀 해봐요. 저는 사실 제 남편보다 우리 시어머님을 더 사랑해요. 시어머니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러니까 목사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제 멘토세요. 제 멘토시고 저의 베스트 프렌드 She's my best friend 진짜 그러니까 그분이 어머님이랑 얘기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뭔가 느낀 거나 아니면 말씀 속에서 뭔가 느낀 게 있으면 어머님이랑 제일 먼저 나누면서 얘기를 해요. 불쌍하다 남편이 네, 저희 남편 불쌍해요. 또 시아버님은 저희 아버님은 진짜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저희 아버님이 뭘 원하는지 제가 알고 또 아버님이 제가 뭘 원하는지를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차 안에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냥 알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를 그래서 제 주위 사람들은 이제 아버님이 이제 뒤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알죠? 네, 이렇게 뒤에 와서 우리 소양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이렇게 이걸 챙겨줘야 되고 하는 거를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남편은요? 남편 우리 남편도 이제 굉장히 세심하게 저를 많이 챙겨주죠. 음악을 하시잖아요. 네, 음악을 하는데 지금 함께 도와주고 있어요. 제 일을. 그런데 이제 자기 엄마, 아버지가 며느리만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는 나 몰라라 하면 좀 시기 아니요. 우리 집은 우리 집은 제 시누이들도 그렇고 저는 시누이들한테 아가씨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름 불러요. 그냥 이제 나이 순대로 서열이에요. 그렇죠. 우리 집은 그래서 같이 밴드를 할 때도 항상 제 위주로 진짜 너무 미안해요. 우리 시누이들한테는 너무 고맙고 그걸 받아들여준 게 그런데 하나같이 제 남편도 그렇고 제 시누들도 그렇고 저를 굉장히 아껴줘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복이에요. 사실 이런 시집을 만난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제 아나운서는 뭐 부럽지 않아? 부러워.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을 만나면 넌 빠져. 이래요. 넌 빠져. 너랑은 얘기할 게 없다고. 좋은 데로 시집 갔구나. 네, 맞아요. 너무너무. 네, 오늘 소영 씨와 또 이렇게 은혜로운 이야기 또 재미있고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들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청취사 사연이 좀 도착이 됐습니다. 목사님 사연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시죠. 좋은 하루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어느 날 문득 성경을 읽는데요. 예수님은 가론 유다 주님을 배반할 걸 알면서도 함께 다니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며 조약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출협기 시키고 가난으로 이끄시듯이 하나님은 참으로 오래 참으시며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만 많았던 제 자신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그하는 삶 살기를 바라봅니다. 극동방송은 언제나 저에게 힘을 줍니다. 감사 인사드립니다. 윤희집사올림 고마우네요. 그렇지? 네. 오늘 소양씨 방송을 들으면 어우 저 사람도 나왔네 그래. 네. 맞아요. 우리 집사님 또 성경 묵상하시면서 느낀 여러가지 또 은혜들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또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 사연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도 또 보내주세요. 샵 1069번 한통 50번 긴 문자 100원에 샵 1069번입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에 극동방송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아버님과 함께 또 앞으로의 새로운 사역과 비전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다고요. 어린이 합창단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셨었고 그냥 저희 아버님의 그런 사역들이나 그런 생각들은 항상 그냥 하나님이 아버님을 통해서 일을 이끌어 나가시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아버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기도하고 또 제가 또 중보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 꿈은 사실 목사님 이 책이 한 10권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말아나타는 시리즈 제목이고 이제 소제목으로 일곱 교회 이야기 또 이제 천상 이야기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나중에 소설로 만들어서 그거를 영화하고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리는 것이 저의 꿈이고 또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꿈을 함께 일어나가는 것을 보는 게 저의 소망 중에 하나고 왜냐하면 참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깨달아서 함께 비전을 갖고 꿈을 꿀 수 있는 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서 나가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정말 새삼 많이 느껴요. 정말 이걸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진짜 극동방송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마음과 기도와 또 그런 후원이 얼마나 큰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한 생명을 살리시는지 알고 있으니까 저도 동참하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시면서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빨리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시면서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양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걱정 ё shape ой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